아 흉전 쓴다 오 황금물결 저거예요 배 아 아 재밌겠다 제일 좋은 자리 냐 뒷자리로 이쪽이죠 아 아 전날상 얘기하고 출발을 할께요. 깍팀 대표들 다 뽑으세요. 한개씩 한개씩 16. 17이요. 17. 1, 2번 가야죠. 둘이라. 자, 깨츠크로우 텐빈 프로거든요. 위에 이렇게 볼베어링 들어가서 꼬리 꼬임이 덜하다고 합니다. 한 번 써볼게요. 한쪽 끝에 이제 이 바늘을 매줘야 되는데요. 이번에 쓸 바늘은 903 통형 바늘. 깨츠크로우 부검산 통형 바늘 2.0 한 번 써보죠. 태미가 하고 뽕돌을 달아줍니다. 어제 엄청 잘 안 나왔대. 자, 지금 품을 펼치고 계십니다. 와, 배 롤링이 미쳤어요, 지금. 배 롤링이 미쳤어요. 태미가 한치 하시는 분들이 25m에서 18m 사이. 한치 하시는 분들이 25m에서 18m 사이. 같이 하시는 분들 40m, 50m. 이쪽도 여기 좀 있고요. 비율은 3시 반 3시 액세 프로세트 7시 반 3시 2시 반 3시 3시 반 3시 4시 반 4시 8시 반 3시 뭐가 이상하더라니 아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아예 언제 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우, 끝나나봐요. 뭐가 있네요. 오우, 드랭을 막 풀어요. 오우, CR은 좋네. 아, 힘이 없어가지고. 오우, 드랭을 막 풀어요. 오우, 드랭을 막 풀어요. 오우, 드랭을 막 풀어요. 오우, 드랭을 막 풀어요. 아, 고등어 같아요. 오우, 드랭을 막 풀어요. 오우, 드랭을 막 풀어요. 오우, 드랭을 막 풀어요. 오우, 드랭을 막 풀어요. 오우, 드랭. 오우, 드랭. 오우, 드랭. 오우, 드랭. 오우, 드랭. 오우, 드랭. 오 49이야 49 이번엔 갈치인가 쭉 가지고 들어가요 사이즈는 나쁘지 않네요 사이즈는 나쁘지 않네요 아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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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한마리 때 줄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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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vel 아 아 빵 보세요 아 빵이 10cm 는 되겠어요 길이는 그렇게 안 큰데 아 진짜 죽입니다 가버리네요 리프트를 위로 딱 들 때 턱 하고 무는게 느껴집니다 어 끌고 갑니다 오오오오 아직 있어요 오케이 다시 물어주네 오케이 아 여기 여기 배수들은 이거 뜬해지네 오오오 갑자기 물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뭐냐 오 이거 맨일이야 아니 어우 이빨 따가워 맥이가 이 가난한 파동에 꼬리 파동에 이끌렸나봐요 있지 뭐가 이렇게 당장맞냐 뭔데 너 부르길 아냐 너 아 배쓰구나 아 입질이 너무 방정맞아서 배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됐다 됐다 뭔데 여보 됐어 샷샷 깜농아 깜농아 이리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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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 다음은 요새 넣었잖아 그다음은 요새 넣었잖아 그다음에 오마이갓 고맙습니다.